아리상아. 아리상아. 왜? 아니야, 이 촉을 제가 거슬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. 오케이, 얘기하세요. 얘기하세요. 신중해, 신중해. 나나 열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. 나열이 아니라고 해. 솔직히 얘기하면 형이 너무 확실하다 그래서 나열로 안 들려도 그냥 나열인데 노래를 이렇게 했나 보다. 나 혹은 열 중에 한 글자 포함하게 봅시다. 난 확실한데 키가 워낙 잘하니까. 이유를 초성이 될 자인 것처럼 밀렸거든요, 마치. 그러면 15번 보자, 진짜. 15번 보고 아니면 열이면 그다음에 에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냥 기억이 나. 지금 키가 다 가져가잖아요. 다시 한 번 힌트판. 나열은 맞다. 나열은 맞다. 나열은 맞다. 내가 이해해. 아니, 대대 선수. 근데 키가 원래 잘해, 잘해. 15번 보자. 15번. 한 글자. 1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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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형 나열 아니기만 해. 열이 안 나오면. 형 믿어, 그냥 열 맞아. 나열은 확실한데?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한 번 보기엔 보자. 그래, 그래. 형 이거 준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걸어요. 지금. 열이 맞는데. 동생이. 우리 동생, 동생이. 키, 그래. 잘하는 네가. 한 번 보자니. 한 번 내가 보기 해 주겠다. 하지만 나열은 확실하다. 이 녀석을 잘 보고 배워라. 누구야. 딱. 오빠가 보여줘. 내가 그 말 정확하게. 그래. 형의 본때를 보자, 형의 본때를. 15번은 열이다, 딱 이렇게. 양보해야지. 키 한 번 외쳐보세요. 15번은. 열. 과연. 열이. 열 안 나오면 진짜 형. 진짜 아쉬워. 하차에 왔다고 하세요. 10. 5번. 5번. 열 나와. 열, 열. 여기 나와야 돼. 제발 열이 오세요. 제발. 제발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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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. 오우. 오우. 하차 아니야. 여보. 나 살았어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에다 에. 수기가 내. 다시 드릴 수 있잖아. 이것이 아니었다면 어떡하나. 마지막에.